음악에 목마련 택도받을 위한 갈증 탈출! 나라의 순위 소개! 시원한 음악, 따뜻한 노래로 출발! 제이 언니가 가장 슬퍼하는 말은 선희 누나의 제이! 더크제이인가요? 가장 슬픈 말, 이번주 20위! 네티즌이 뽑은 최고의 뮤직비디오! 밤이 깊었는데 보셨나요? 말씀 보면 더 관리지! 밤이 깊었는데 크라잉럭 19위! 디바 언니들 안 한다고 이렇게 매상이 떨어지나? 디바 컴백 하실 거죠? 구두 딱! 구두 딱! 딱이야! 디바 18위! 마음백성에게 고하노니! 앞으로! 음악 캠프만 보이지마자! 사무짝 탐일곡 17위! 이 노래 한 번 들으면 게임 끝! 이 사람한테 빠지면 적시 못 차리지! 나라도 책임 못 지는 순수한 매력남! 이현우 디엔드 16위! 누구 뜻인지 다 아시죠? 우리끼리만 통하는 거니까 아마 저도 말하면 안 돼요! 우리 이야기 문준 15위!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울지 마세요! 박하여부의 눈물이 14위라니까요! 밥 짓는 것도 아닌데 뜸 들이다가 커피 다 식어버리겠네! 빨리 좀 나와요! 커피 향해 나는 부드러운 목소리! 브라운 아이즈 위드 커피 13위! 헤어지면 많이 사랑했던 쪽이 마음에 안 나고요? 천만에요! 빈자리는 사랑받은 쪽이 더 큰 거라구요! 에즈원 천만에요 12위! 신랑감으로는 어떤 남자가 좋을까? 잘생긴 남자? 키 큰 남자? 음! 결정했어! 믿음을 주는 남자가 최고지! 언제나 한결같은 남자! 신승훈 아이빌리읍 11위! 속쌍 나셨나요? 한결같은 모습의 나라! 다음주에 다시 찾아뵐게요! 빠빠이! 제발!